헬로우! 아 그런거 하지마! 하지 말라고 진짜 뭐가 있나? 벗어졌어 아 이거 먹었어 근데 손 좀... 3개 넣은 거야 야 제발 빨리 와 빨리 와 우와 돌아왔습니다! 진짜 그 전판에 다치가 났는데 진짜 오랑이 뭔지 아나요? 상대 3픽에 싸인을 밴했어요 3픽이 누군지 확인하러 갔거든요? 시맥이었어요 사이러스를 밴한 거야 소상을 띄워두니까 그리고 처음에 같은 팀에 잡혔을 때 옆에서 창윤이 형이 뭐야 이 짭 브이맥스는 뒤에 보니까 같은 그 픽창을 보고 있더라고요 어이가 없어가지고 별코저기 로마? 아우 워어 ops 어.. 이거지! 이걸 제스 포킹 막기 싫어.. 아아 씨! 포킹 막기 싫다고.. 봤어? 아 형이 봐서 죽었잖아.. 아.. 혁경이 보면은 맨날 죽어.. 진짜.. 보지 말라니까.. 형보다 점수 높은데.. 오더 해도 돼요 이거? 어? 뭐라는 거야.. 700점.. 어허.. 응 같은 세자리? 나도 세자리인데.. 음.. 반올림하면 천점이네.. 그렇게 따지면.. 대우 형도 세자리인데.. 너무 천점이네 반올림하면.. 아.. 다시.. 네자리 좀 돌아왔다.. 아.. 형부툼은 양옆에.. 얘네들이랑 같은 대우가 될 뻔했네.. 공기가 다르다 공기가 달라.. 아.. 아.. 퀸드공파이밍에.. 빨리 왔어.. 형부.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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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. 감사합니다.. 감사합니다.. 퓨히로우 아 나 레드버크 이렇게 오래 했잖아 거기에 탑적도 못하고 있어 아 미안해 임마 어? 아 미안 어떡해 나 이미 죽었는데 죽었으면 되갚아! 갚아줘야지 갚아줘야지 아이고 야야야 제발 맞춰줘 가가가가 노플이야 노플 노플 아 깜이 어땠어 내 연기력 내가 넘버패벳 가! 가라고 가 좀 정춘이 믿고 있었냠 오우 아 잠깐만 이거 질거 같은데? 이호 하하 무빙! 짜식아 이거지 아 내가 다 떠났거든 나이스 정춘이 쿼리 쿼리 오 뭐야 이거 쿼리 쿼리 아 왜 내 자리로 보니 쿼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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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왜 여기있냐 근데? 저 왜 여기있나요 님들어? 다 잡을 거니까 여기 있지. 진짜 죄송해요. 다 잡을 자신 없는 거 같은데? 다 잡았죠? 다 잡았죠? 남지 마라. 아 타오거든 내 거다 진짜. 아 진짜로 진짜로 진짜로. 뭐하냐고. 아 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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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뺐어. 아 진짜로 미쳐버리겠네 진짜로. 바로 막아. 바로 막아. 바로 막아. 혁규 형 바로 막아 지금. 바로 막아 이 새끼들아. 바로 막아. 뭐야. 뭐야. 뭐해? 어 무쇽. 뭐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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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해?